네, 오늘 제가 타이틀을 달아 드렸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방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비례대표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제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실제 이 비례대표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하면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저를 향해서 욕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람의 기준을 가져가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의 기준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방송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전장현이 이제 하다하다 못해가지고요. 노르웨이에 가서 출근길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에서 했던 짓을 이제는요.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들이 독일, 프랑스를 순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국가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누구의 사진을 뿌리고 있느냐?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진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장현은 왜 해외까지 나가서 오세훈의 사진을 뿌리고 있을까? 왜겠습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라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실태 첫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실제 이러한 서울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장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시의 탈시설 조사는 장애인 표적 수사다. 당장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겠다라는 탈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실태 첫 전수조사가 전장현한테는 굉장히 싫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탈시설이 뭘까? 자, 일단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자, 탈시설이 뭐냐면요.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내보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실제 그리고 이 탈시설 정책을 언제 시작했느냐? 2016년 서울시가 시작했습니다. 2016년 서울시 누가 시장이었습니까? 박원순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권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로드맵이라고 채택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마린 잭슨,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박원순 서울시 때부터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좌파 정치인들의 지원 아래 시작된 정책이 탈시설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탈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주도적으로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전장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시설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전장현이 지금 반발하면서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까지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와 전장현이 무엇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고 탈시설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장현은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서울시는 이 탈시설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탈시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탈시설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분들이 시설이 아닌 어디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장애인 시설 단체가 아니라 집에 가서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탈시설 장애인분들을 추적해보니까요. 죽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실제 55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퇴소 3년이 안 돼 6명이 사망을 했고 의사표시 가능이 9명이 그쳤다는 거예요. 55명 중에 6명이 사망을 했고요. 55명 중에 의사표시가 가능한 분이 9명밖에 안 계셨다고요. 이게 지금 탈시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보시는 것처럼 넉 달 만에 욕창으로 돌아가셨어요. 즉 좌파들은 이 탈시설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 뭔가 되게 권리를 찾아주는 것처럼 인권을 찾아주는 것처럼 그들이 비장애인분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피해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 탈시설을 한 중증 장애인분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누가 돌봐야 됩니까? 바로 가족들이 돌보게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박원순을 시작으로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그 탈시설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가졌더니 이와 관련돼서 전장현이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오세훈 사진까지 뿌려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실제 이 탈시설과 관련돼서 서울시만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어디도 목소리를 냈느냐. 권익이도 목소리를 냈어요. 실제 권익이가 어떤 목소리를 냈냐면요. 장애인 지원 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애인 활동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애인 공급기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설을 살던 장애인을 퇴소시켜 지원 주택으로 유치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까지 수주해 정부 예산을 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시설이 지금 어떠한 구조 속에 벌어지는지 실제 어떠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을 하게 됐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하는 겁니까? 장애인 지원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 지원 주택으로 하는 운영 사업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함께 운영한다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주택도 운영하고 지관도 운영하면서 실제 서울시로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정부 예산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탈시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누가 권익이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전형적인 생태계 조성입니다. 좌파들의 전형적인 생태계.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실제 돌봄을 받음에 있어서 국가가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국가가 그 어느 곳에 맡기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하는 겁니까? 한 단계를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체? 장애인 단체라고. 그러니까 탈시설이라는 명목으로서 실제 국가가 다이렉트로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그 수주받은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겠다라고 만드는 게 이들의 바로 생태계고 그게 바로 탈시설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저쪽 전장현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개선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이것을 제도화시킬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정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 실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실제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달에 깜짝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최보윤이 장애인권리보장법듯 장애인산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보윤이 누구냐면 신규러분들 이 사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번이었습니다. 비례대표 1번. 네,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산법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 이번 달 8월이에요. 자, 실제 이 사람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 세 가지를 발의했어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주거 및 전환지원법 이런 식으로 3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법안. 자, 이 세 번째 법안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주거 전환에 지원한 관한 법률. 신규러분들 이거 뭡니까? 탈시설이에요. 탈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법률안을 누가 낸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인 최보윤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자, 내용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라 써 있습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시장, 측별대치 도시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국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금 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의 지원, 권리권장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 주택 주거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전장현이 원하는 거죠. 전장현이 원하는 거죠. 전장현이 원하는 법안을 지금 누가 낸 거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실제 탈시설을 추적해보니까 죽거나 의사소통이 불구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탈시설 넉 달 만에 욕창으로 돌아가시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누가 발의했다고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 이번 달에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분노를 너무 느꼈어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최보윤이라는 사람을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추적을 해봤냐? 실제 이 사람이요 SNS에 글을 달았더라고요. 언제? 4월 17일. 친구러분들 4월 17일이면 언제입니까? 총선 끝난 지 불과 며칠도 안 됐을 때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제 전장현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말씀 주신 정책 요구안들을 잊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사진까지 달아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옆에 있는 하얀 색깔 머리.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아시겠죠? 전장현 사람이죠. 이렇게 사진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에 따라 뭐하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법안들을 발의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성남시에 뭐가 있냐면요. 성남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인권권리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문 열어. 실제 언제 기사입니까? 2012년 기사예요. 그러면 2012년이면 누가 성남시장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재명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추적해봤어요. 실제 이재명이 신년사를 썼습니다. 2013년 신년사를 썼어요. 이 신년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우리시에 꼭 맞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재명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이 만든 권리증진센터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최보윤이 들어가 있어요. 최보윤. 함께하는 변호사.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법무법인 대륜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최보윤의 이력을 보더라도 어떤 이력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이 저는 최보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실제 배치를 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전장현을 만나고 있고 전장현이 원하는 탈시설과 관련돼서 대표 발의까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탈시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박원순 서울시부터 시작된 거고 문재인 정권이 정책화 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빼치단 사람이.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최보윤이란 사람을 왜 국민의힘의 가장 상징적인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해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에 있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순서를 받아왔는지 왜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보윤는 1번으로 빼치 달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법안 발의했고요. 실제 전장현과 이재명과 어떤 연관성 있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방송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와 관련돼서 밝혀야죠. 그래서 보니까 조만간에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선백서 안에 실제 이 공천과 관련된 한동훈시 공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뭐라는 겁니까? 비례대표만 의도적으로 비례 공천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도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람들이 다 아시죠? 이렇게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빨리 이 총선백서 공개해야 된다. 과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례대표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최보윤이 어떻게 1번을 받았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실제 비례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